아 아 아 요즘 인기 잘한다 아 저도 대한민국 노래의 감사로서는 아직 어디간면 인기있는 감사라고 소문 났지만 우리 어머니들 정말 잘한다 네 너무 잘하세요 저 옆에 짝꿍한테 아이고 몰라봤어 해봐시자 아이고 몰라봤어 몰라봤어 어머나 웬일이야 제가 옆에 짝꿍인데 어머나 웬일이야 제가 옆에 짝꿍인데 어머나 웬일이야 하하하하 오른손 주벅장에서 어머니 오른손 주벅 가을이니까 좀 조용한 노래 한번 불러볼건데 음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노래 중에 갈색주억이라는 노래 있잖아 그죠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 복숨이 내세요 네 해봅니다 자 옆에 짝꿍 신경쓰지 말고 한번 불러봅니다 자 옆에 짝꿍할 때 어디 한번 해봐 그래 시작 어 다시 한번 뭐라 그래 연하실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예 롸 예 예 아무런 약속도 없는데 그 사람 볼 일도 없는데 나도 몰래 또다시 찾아온 지난달 추억 속에 잔지 우리의 나라인 어디를 가시며 뜨거운 걸 수는 다루었는데 유화에 취해서 사랑에 취해서 뜻 없이 행복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대는 떠나고 발색든 물빛만 하다 매스러운 찬찬에 사들한 찬찬에 힘이 나는 발색 추억 사랑하는 나를 알아보세요 사랑하는 나를 나 자신을 아는 거야 눈 감소 안 왔어요? 경비가 되시다 생각하고 보이시죠? 네 남편이 남편이 부르시겠죠? 남편이 안 부르시죠? 남편이 안 부르시죠? 느껴 느껴 남편이 안 부르시죠? 오오오오오 아아아아 우리는 나란히 커피를 마시며 뜨거운 탓을 가루었는데 흐름하게 취해서 사랑에 취해서 사랑에 취해서 뜻 없이 행복했는데 그래 어느 날 갑자기 그대는 떠나고 갈색드는 불빛만 남아 외모한 차절에 사들한 차절에 이비언 팔색 추억 악수! 악수! 악수!